물을 싫어해요? 원래 복숭아 자체가?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작품이 안좋아요 많이 안좋고 이런거요 죽은 나무 아냐 이런거 어 그러네요 잎이 하나도 없네요 동해를 입어서 복숭아가 크들 못해 복숭아 다 떨어졌어요 어떡해 이거 먹을 수 있는건데 다 그치 초봄에 날이 추워가지고 베랑간 그래서 동해를 입어서 그래서 많이 안 크고 조그만게 작은게 전부 익었어 깜짝이야 저한테 복숭아 던지신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게 썩은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거 사람 먹으라고 하면 안되지 여기 그러니까 버리는거 아 어이구 어 누가 먹었네요 새가 맛있는건 새가 이렇게 쪼 아 그래요 이거 그냥 버려야되겠네요 네 안 utilizing 아 아 아 아 그 아 떨어질까봐,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여기야. 이거요? 이거 좀 따도 되겠네. 이거요? 응. 이거 다른 풍성도 있으시겠네요. 아우. 거우고 있어요, 맛있어. 부순아 떨어질까봐 너무 무서워. 아, 일꾼들은 먹여가면서 새 집 굶겨가지고 이러면 돼. 이거 가서 불 떼가지고 좀 쪄서 얼른 쪄. 이거 어떻게 움직여서. 뭐를 짜요? 옥수수 짜요. 어, 옥수수요? 옥수수요? 응. 맞아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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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럼, 여기가 꽉 들어가네요. 할아버지 아름다운 양이. 언제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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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에게. 아유, 맛있다. 잘 익었다. 아, 콕콕 들어가네. 잘 익었다. 응. 아, 옥수수 봐. 냄새 진짜 좋다, 그치? 완전 좋아. 나 이 수수 찐 냄새 진짜 좋아. 감자 냄새하고 섞이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진짜 구수하다, 냄새가. 감자가 이렇게 쪄먹는 게 맛있어. 진짜, 들고 가. 이거 제가 무거워서 빨리 안 가는 거 아니야? 안 드신가 봐요. 아이고, 좋다. 물렁물렁한 게 좋아? 단단한 거 좋아? 물렁물렁한 거 좋아요. 아, 저 주시려고 해요? 응. 아, 그럼. 오, 잘 까진다. 맛있겠다. 어, 그것도 예쁘네요. 거기 빨간색이 있고. 이것도 예쁘고, 그쵸? 어이, 먹은 이것도 줄게. 맛있어. 아, 이거 완전 설탕인데요? 진짜 최고야. 완전 최고야. 맞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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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우와. 그게 더 달아. 음. 이야, 아까도 설탕이지만 이건 한, 설탕 한, 열 배네요. 일단, 우와. 그러니까 이 백도랑은 그렇게 물렁해 줘야 더 맛이 있어. 아, 너무 맛있다. 이거 멈출 수가 없네. 이거 멈출 수가 없네. 이거 멈출 수가 없네. 광고 찍는 거 같아? CF 찍는 거 같아? CF 찍는 거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 언니 왔어. 아, 그래. 이거 봐, 막 먹고 있어. 아직도 먹고 있어. 언니, 그대 뭘 먹고 있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고 지금 이거 떨어져가지고 한 해만 먹는 거야. 언니, 빨리 와. 언니가 좋아하는 새 차 맞서. 언니, 뭐 했어요, 여기까지? 계속 복숭아하고 따고 있었지? 지속 땄어. 시간이 엄청나네. 와, 이거 완전 좋아. 완전 시원해. 아니, 감자가 이렇게 이뻐. 매끈매끈하게 생겼어. 이거 완전 복숭아 같네, 그치? 이것도 직접 농사하신 거죠? 응. 음, 음.